제가 읽어볼까요? 네, 네. 이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에서 나오는 제가 너무 중요하게,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읽어드릴게요. 고양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단순하다. 먹고 싶으면 먹고, 자고 싶으면 자고, 화가 나면 화를 내고, 울 때는 죽어라 하고 운다. 게다가 일기 같은 쓰잘물이 없는 것은 절대 쓰지 않는다.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. 우리 주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은 일기라도 써서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자신의 속내를 풀어놓아야겠지만 우리 고양이족은 먹고, 자고, 싸는 생활 자체가 그대로 일기이니 굳이 그렇게 성가신 일을 해가면서 자신의 진문목을 보존해야 할 것까지는 없다. 일기를 쓸 시간이 있으면 텐마루에서 잠이나 즐길 일이다.